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매크로적으로 리스크 오프 현상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살아남은 반도체, 이쪽은 어떻게 봐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평가부터 해볼게요. 간략하게. 이건희 대표님, 미국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고 이런 분위기, 금리이나 기대감이 후퇴한 상황에서 부진한 움직임들이 매크로적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삼성전자 포함해서 거래소에는 외국인 수급은 또 유입이 됐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상반된 지수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읽으셨을지요?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 사는 거죠. 삼성전자만 담았다. 네, 하이닉스도 팔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선물이랑 삼성전자만 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매수를 아마 지키하고 나면 대부분이 아마 70, 80%가 삼성전자 매수로 아마 잡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간밤에 마이크론이 상승한 영향도 있고요.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돌파하면서 사실은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쪽으로 나왔다는 뉴스 때문에 미국 금리도 좀 튀었고 그다음에 6월에 금리를 첫 번째로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5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올해 상반기에는 없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하할 거야. 7월로 미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6월에는 금리 인하 못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그 와중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그러면 이렇게 독보적으로 달리는 이유는 뭘까? 그냥 단순히 HBM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세계사 중에 하나죠.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AI 시장 확대에 따른 파운드리의 시장의 성장성 그다음에 출원형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보급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이 사모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중국인들이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재기하면서 사실은 마이크론이 보여줬듯이 실적 좋아질 걸로 나오고 있고 그럼 1분기에는 디램 가격도 반등하고 랜드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인들의 사재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 속에서 그동안 혜택을 못 보다가 이번에 혜택을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도 반도체만 잘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편하게 삼성전자를 그동안 등한시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담고 있다.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오르고는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 쏠림 때문에 지수 거래소 안에서도 700개 종목,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불안한 건 코스닥인데 낙폭을 2%까지 키운 이후로 890선 테스트 국면에서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코스닥은 괜찮은 걸까요? 코스닥은 지금 오늘 다 팔고 있죠.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청 상위 종목 중에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 다 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일부 종목, 엔캠만 유독 지금 오늘 뜬금없이 한 7%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면 삼천당 제약도 지금 루머가 돌면서 많이 빠졌는데 잠시 회복을 하다가 또 회복을 못하고 있죠.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스닥은 단기에 코스피가 좀 쉴 때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조정을 받고 있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냥 바스켓으로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종목이 특출나게 올라오는 것도 없고 이렇게 특별하게 종목별 악재가 없는데도 한두 개 종목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청이 큰 바이오 종목들이 다 빠진다는 얘기는 그냥 기관 쪽이나 어느 쪽에서 바이오를 이번 달에 이익 실현을 하는 차원에서 바스켓으로 던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그래서 개별 악재가 있는 회사들은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또다시도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의 하락, 전체적인 바이오 투심이 악화되면서 하락하는 것에서 기회를 어떻게 볼지 잠시 후에 바이오 섹터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오늘 지수 견고한 건 삼성전자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코스닥이 약한 건 바이오 이렇게 두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종일 의사님, 반도체 삼성전자의 오늘 8만 5천 원이 강한 힘은 어떻게 잃고 계시는지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1등인 삼성전자가 계속 키 맞추기 이어가는 건지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주가 향방의 키 팩터를 쏘아 올리지 앞서서 파운더리 이야기도 이권희 대표님 해주셨거든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중국이 쓰러가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서프라이즈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사는 것이다. 그럼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는 순수 매수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기존에 공매됐던 부분들의 빠른 환매수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지분율 확대와 외국인 매수량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8만 원대에서 지속적인 어떤 배려를 쳐놨던 외국인들이 이게 돌파되면서 손절하는 과정,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손절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본질은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본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4월 5일 날 실적 발표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한 5조 6천억 이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6조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한 애들 종목의 랠리가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흥분하는 것 자체가 최악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때 왜 안 사고 지금의 성분에 와서 살 생각을 하느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CXL에서 오늘도 여러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종목군들의 가능성이 높다. CX3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CPU와 그다음에 AI 가속기와 메모리와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하드라고 불렀던 저장장치단을 어떻게 빠르게 하나로 연결하느냐가 관건이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디렘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의 PCL이 기준에 맞춰서 누가 뭘 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개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끼워넣으면 인텔 정도가 끼어있는 상황인 것이지 그 나머지 업체들은 이쪽에서 뭘 하면 거기에 수혜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 곁다리 쪽에 관심, 주가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지금 핵의 본인은 뭐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엔비디아가 쓸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길게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단기적으로 이익이 났다면 빨리 팔아서 오히려 삼성전자 주정받을 때 더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일시적인 어떤 주정이라든지 흔들림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전에 팔지는 말고 그대로 홀딩하자예요? 저는 주정받을 때 더 사자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흔들림이 좀 커지거나 외국인들의 일정 부분 매물이 나오면 잠시 조금 줄였다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홀딩 관점, 오히려 주정실 매수 관점 다만 이 속도 자체에 너무 흥분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다음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CXL 키워드였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본질을 잃지 말자, 신중하자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권희 대표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랜드 가격 후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25%나 올린 건 이유가 있겠지. 업계에서 이렇게 흥분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를 확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SSD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CXL도 자연스럽게 뭔가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환호한 거 아닌지 김종회 회사님이랑 같은 의견으로 보세요. CXL로 오늘 올라간 게 아니고요. 분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CXL은 SSD 관련돼서 테스트 버닝 장비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보면 다 같이 CXL랑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XL 관련주로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CXL 같은 경우는 MV 링크라든지 여러 다른 기능들이 설정되면 사실 엔비디아가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CXL은 사실 그 방식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물론 병존하겠지만 CXL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기기 간에 하드웨어 간에 장치들 간에 서로 빨리 연결을 해주는 고속 케이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2차선에서 8차선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볼 거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참 공부해보면 되게 막연하고요. 오늘 올라온 거는 정확히 SSD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 게 맞고 파두도 SSD 관련된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많이 올랐던 엑시콘 같은 경우도 SSD 테스터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네오쌤도 SSD 테스터 버닝 장비가 또 있고요. 그럼 이제 이게 다 SSD로 해서 묶여서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SSD 가격을 25% 올린다. 그럼 SSD가 올라가는데 왜 랜드랑 연결되냐. SSD가 저장장치니까 랜드도 저장장치죠. 랜드의 확장 경험이 SSD인데 그럼 하드디스크 대신해서 쓰는 게 SSD라고 보면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SSD의 수요는 많아질 거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 사재기하고 있는데 그럼 디렘만 살까요? 랜드도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갑자기 앞에 산업단이 엄청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사는 쪽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찾는 쪽이 많아지니까 SK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려도 팔릴 수 있으니까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SSD 관련주 찾아서 막 올린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엑시콘이 대장은 맞아요? 테스트 장비인데 대장을 찾기는 좀 그렇고 대장은 사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사실은 정확히 보면. 파두가 오히려 대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여전히 이 회사는 지금 상장을 이상하게 했다는 등 이러면서 법적 시비가 걸려있죠. 그런데 이거는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를 그건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파두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SSD 시장이 좋아지는 거나 전반적으로 지금 디렘이나 랜드나 다 좋아지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면서 얼마나 이게 빨리 속도가 늘어나면서 물량이 빠지는지 재고가 없어지면서 생산을 늘린다는 캐파를 늘린다는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CXL SSD, 본질은 SSD지만 CXL 키워드로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좀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할까요? 일단은 좀 과한 것 같고 테스터 장비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급격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확인하고 또 이제 왜냐하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테마성을 급등했다가 조정이 또 나오면 또 이제 어느 순간 진짜 배기로 한미리반도체처럼 올라가려면 수주가 나와야죠. 그렇다고 해야 되죠. 숫자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테스터 장비를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해주셨지만 CXL 테마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회의적이셨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칩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저전력 키워드라든지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된 새로운 신제품 칩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도 해주셨었거든요. 이 부분 좀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공전 쪽은 어떨까요? 지금 바닷건에서 테스트 올라온 것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매물대 부담감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지금 신고가, 연고점, 이제 2022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종소영주 수납의 본격화로 테스트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님. 일단 뭐 후공정 종목군들은 좋긴 하지만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비싸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의 업황이 회복되고 레거시가 회복되면 뭐가 올라올 거냐. 뭐 그러면 원익아이 PS, 원익그룹밖에 없다. 유진테크밖에 없다. PSK 신고가가 눈앞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원익아이 PS는 꽤 V자형으로 빠르게 올라왔고 유진테크도 일정 부분 올라왔고 PSK는 이미 신고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 상황에서 또 다른 종목을 찾다 보니까 테스트라든지 기존에 이제 이 반도체 쪽에 놓여있는 장비 중에서 못 오른 쪽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정말로 회복돼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과정으로 가면 다시 공급을 늘리는 과정으로 갈 거니까 여전히 순서는 그런 선순환에 도는 상황이라면 재료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장에 늘어날 때 장비가 같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스터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2년 전부터 다 알려져 있던 전혀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리포트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뒤늦게 이미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는 게 지금은 자산형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 비싼 종목군들을 굳이 뒤늦게 쫓아 들어가려는 그런 노력조차는 아무 필요가 없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지금 덜 오른 쪽에서 막 찾아보면 여전히 전공적 쪽에서 테스트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 덜 오른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신규 공장이 대거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인프라 장비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전혀 올라간 게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성이엔지라든지 K&S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전혀 올라간 게 없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 게 없는 이유는 뻔하죠. 지금 아직까지 신규 공장이 지어지지 않았고 허가도 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작년까지 적자였던 게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이유죠. 그러면 우리가 신규 투자를 한다면 약간의 리스크는 모두 다 존재하는 것이지만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을 추격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두려워 보이고 적자전환이 쉽지 않아 보이는 종목에 두려움을 사는 게 저는 방법론이라고 보고 있고 기대를 사면 제가 보기에 성공 확률은 낮고요. 두려움을 사면 성공 확률도 높고 수익률도 비교적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밸류에 뛰어들 것인가 매번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오늘 반도체 대비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던 바이오 섹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바이오주가 일제히 흘러내리면서 오늘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가 4%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3월 내내 좋았었잖아요. 여기에 따른 되돌림이라고 보기엔 개별 악재들이 너무나 좀 충격적으로 투심을 흔드는 게 아닐까 제약바이오 이대로 좀 꺾이는 걸까요? 이대로 꺾일 수도 있는데 뭐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냥 개별 악재로만 보세요. 오늘 코스닥이 흔들린 건 박셀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박셀바이오파도 좀 있었을 거고 미국 제금리도 상승하면서 약간 차익시험 욕구도 있었을 텐데 3월 달에 또 다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조금 더 충격을 준 건 삼천당 제약인데 사실은 이렇게 루머를 돌리는 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만큼 신뢰를 훼손시켰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회명을 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죠. 지금 보면 시장은 회복이 안 됐어요. 지켜보겠다는 거죠. 아직 모르겠어.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던 삼천당 제약이 다시 또 급락을 해서 거의 제자리 상승분의 한 3분의 1을 좀 되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럼 알테우제는 괜찮은 거야? 뭐 부터 시작해서 뭐 HLB는 그러면 어때? 뭐 계속 지금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회사들도 조차도 지금 또 최근에 유한양행 다시 또 한 번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이제 바이오가 이렇게 약간 좀 올라갈 때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데 또 떨어질 땐 보면 우르르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관 쪽이든 어디든지 간에 바스켓에 들어있던 일부 바이오 종목들을 한 번에 덜어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게 개별 기업단으로는 뭐 알테우제는 뭐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호자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바이오를 좀 일부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쪽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심이 뭐 악화됐냐 악화됐죠. 당연히 빠지면 악화되는데 근데 이제 내일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느냐 이번 주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흐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이슈의 중심이 됐던 종목들도 점검이 필요할 텐데 김 의사님 박슬바이오요. 오늘 4월 1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간세포함 환자 대상으로 임상 진행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긴급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주가 데미지는 클 수밖에 없는 재료 아닌가 이럴 때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제약바이오는 조금 전에 애프터를 진행할 때도 우리가 명확하게 봤지만 거기서 어떤 특징을 보셨습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있는 구간이 언제인가요? 항상 4월 이런 즈음에 이벤트가 있고 그 즈음은 또 뭐하고 싶습니까? 실적 발표 구간이죠. 그러니까 모멘텀을 터뜨리는 구간도 실적 발표 구간이고 실제로 실적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단 한 번 더 좋은 얘기 드린 적이 없고 항상 제가 시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HLB나 대부분 종목군들이 4월 달에 모멘텀이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보기엔 빠질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박세일 바이오하고 삼천당 제약의 루머가 더 가속화를 시킨 것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중에서 나름 큰 종목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최근에 주가급등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쁜 기업이 아니라 최근에 주가급등을 설명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조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단기 과열됐던 주가가 제자리로 내려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악재들이 흘러나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게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비교적 실적이 견인되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레고 캔바이오라든지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나 의미 있는 성과가 만약에 나타나지 못하면 추가적인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좀 든든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압축해보자. 이건희 대표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주셨던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이요. 워낙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두 종목에 대해 간략하게 전략적인 측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또 살 기회를 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왜냐하면 빠질 땐 또 못 사십니다. 대부분. 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다. 좀 악재가 나오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는 중요한 건 삼천당이든 알테오젠이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당장 버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도 머크와 독점 계약을 통해서 돈 들어오는 거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26년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들어오는 돈이 따로 있고 26년도에 들어오는 돈 따로 있는데 로열티의 규모가 3%냐 4%냐 5%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부는 좀 달라지는데 지금 확정된 거는 이제 마일스톤 남아있는 수치를 받는 거죠. 머크사로부터. 그것만 하더라도 한 1조 이상은 받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거를 어디까지 잡아당겨줄 수 있느냐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이오가 결국에는 HLB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신약 치료 신약이 만약에 승인됐다. 1차 치료제로 승인되면 그다음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판매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번씩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급등,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측면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됐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권희 대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